네, 속보입니다. 지금 더쇼 지역에 거쌤 폭풍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대장한지 투파원! 네, 안녕하세요. 여기 더쇼는 지금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유하성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너무 많아서 반가워요. 저보다 일찍 데뷔하셨는데, 저보다 선배님이시죠? 아니죠, 제가 이제 막 데뷔한 템페스트 형석입니다. 절다 드립니다! 절다 드립니다! 정말 그대가 큰절 드리겠습니다! 아니 큰절 드리쳐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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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근데 그나저나 여기 폭풍이 날아온 것 같은데... 여기 어디죠? 네, 선배님! 저희가 바로 그 폭풍의 원인! K-POP을 정령하러 온 템페스트입니다! 이 배드뉴스를 청량하게 완벽 마스터하셔야만 다시 더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정말 듣던 중 굿뉴스네요. 그러면 우리 미니 강지와 하트 강지를 제가 또 얼른 구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대상 강지가 얼른 갈게! 그런데 제가 얼른 덧술로 가야 하는데 파워풀한 청령 안무가 너무 어려운 것 아니에요? 에이 선배님! 선배님이 누구십니까? 굳건히 강습소를 지키고 계신 우리 퍼포먼스 장인 ATJ 여성 선배님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포인트만 쏙쏙 잘 알려드릴게요 믿고 따라다 보도록 할게요 쏘다 쏘다 부어 부어 전 전 부 해서 다 시원하게 이때 청량음기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터져야 되군요 강습소 플레이 오늘의 배장강제의 청량음 점수는 몇 점인가요? 저희의 점수는요? 도구도구 도구도구 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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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청량강제 성공 성공 얼른 저 대장강지와 함께 템페스트의 밝고 강력한 에너지로 K-POP 열풍을 일으키러 더쇼로 갑시다